가마찌 와라죠? 가마찌 와라죠? 귀여워 어떤가요 저? 귀여워요 할라봉 하루방이요 하루방 하하하 나는 이게 못그러지세요 그런데 이거 아주 방금 하지는 않냐? 시내로 오게더 이게 뭐야? 이게 어떤데요 이게 어떤 베지가 않아 베지가 베지가 않아서 그런거구나 이런건 몰랐네 헬메써야되니까 위생상 다운 없이 저희도 학생이예요? 너 학생이세요? 아니 여성이오도 해야돼요. 대학생! 좋아. 어, 마지막 타까봐. 됐어, 됐어, 응. 어디야? 오케이. 이거 챙겨야 되잖아. 어, 학생은요? 오케이, 됐어. 괜찮으시죠? 피통하세요? 응. 피통해요? 네. 핸드폰은 들고 타도 되는 건가? 그치, 주만에 넣어. 네. 돌려요. 돌린다고? 네? 돌려요. 돌린다? 돌려요. 아, 핸드폰도 맞길래. 가시죠. 이거 나만 다 끄나? 2인승 먼저 있자. 2인승 2인승. 1인승 1인승. 잠깐만. 잠깐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거 조금 긴장된다. 왜 나 배고픽했는 거야? 렌트카트 잘 끊으세요. 시선이 들어오셨다면 목줄을 한 번만 확인할게요. 웬만하면 끊어지는거잖아요. 웬만하면 끊어지는거에요. 웬만하면 끊어지는거에요. 웬만하면 끊어오세요. 웬만하면 끊어지는거에요. 웬만하면 끊어지는거에요. 2인승 먼저 시작! 2인승 둘! 근데 이거 조금 긴장된다. 왜 나 매호했는 거야? 스킬트 잘 끊으세요. 이쪽으로 접어서 앞을 보고 온 줄 알아 아 맞지? 하여서 뒤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떠셨나요? 아 저 면허 잘 될 거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들어오는데 다 같이 덜덜덜덜 하면서 들어오는 게 너무 웃겼어요 예나 첫 운전 아닌가요? 어때? 저 좀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 됐어? 근데? 네 우리 저녁 못 봐도 될 거 같아 여기 있어요 죄송한데 이거랑 면허랑 다르니까 아 저 주차 잘할 거 같아요 잘할 거에요? 아 진짜 잘했어 주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주 잘할 거에요 잘할 거 같아 규리야 들어와야 돼 규리 거의 평화주의자 지금 진짜 이상한데요? 규리 몰골이 많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지금 카트를 타는 게 아니라 겨운기를 타고 왔어요 덜덜덜 너무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 사실 제 뒤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한 열 명이 제 앞으로 간 거 같아요 뒤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거 같아요 규리가 넘는 거 같아요 제가 박을까봐 저랑 박을까봐 어 옛날 사진 한 장 찍는데 언니들 언니들 몇 명이 슈퍼 슈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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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지 말고 저 얼굴 가려봐요 저 얼굴 가려봐요 오 이거 배경으로 써주세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 그래? 어 아내가 예쁘다 오 나연아 예뻐 오 아 보지 마 얼굴이 안 나와요 예쁜 거예요 언니 어 혜란이 허리가 어디까지 꺾이는 거지 아 아 으 으 으 yt 다다다닥 하자! 이런거 다다다닥 언니 잘 안될거같아요 오케이 다 됐어 됐어 고! 꼬하 꼬하오 꼬발라 꼬발라 좋았어 잘 나왔지? 네 귀여워요 잘 나왔지? 네 혜란 피곤해? 혜란 피곤해? 혜란 원래 이래요 혜란 피곤해 혜란 피곤해 아니요 얼굴이 잿빛이 됐네 그러니까 여기 아닌데? 와인인데? 금괴미소? 이건가? 그냥 대충 이렇게만 혜란 갈릴까요? 응 갈라주세요 우와 뭐하지? 맛있다 새우가 들어가 있는건 괜찮아? 먹지만 않는데? 네 그냥 새우 알려주니까? 네 먹어본 적은 있어? 네 어떻게 돼? 새우젓인가? 광주는 새우젓을 많이 넣어가지고 새우젓도 안돼 딱 넣는 순간에 한대 그 달에 세번을 주의하는 것은 일단 몰랐을 때? 네 가면은 먼저 약간 심각하니까 구워가지고 먼저 눕혀서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하고 이름이 뭐예요? 뭐 어디서 왔냐 신상경보를 하니까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여기가 구워버린 거예요 이름도 말 못해가지고 또 이제 숨만 느꼈으면 죽을 뻔했다고 진짜? 응 생사가 진짜 오갔다 왔어요 응 카드예요 그래서 고추랑 가즈랑 고기랑 먼저 곁들여 드신 후에 여기 가운데 소스는 비가라주 소스라고 귤로 만든 소스예요 너무 영혼 없이 이러고 있던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안 친하구나 저희 친해지길 바래 해야되네 아 아 아 아 음 음 아니 식지도 않고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없는 걸걸?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건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더 많지 않을까?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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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어 앙크 쀬다 어우 앙크 쀬다 저 이런 거 환장하거든요. 아 진짜? 네. 아 귀여워. 아름. 아름 찍기. 아름. 아름. 언니 아름다울 어짜요? 아니 나 한글이야. 아. 응. 어 뭐야. 어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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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님 배. 어차피 이런 거 다 편집된다고. 아 그래요? 안 나온다고. 난 안 나와 원래. 아 오라고 내보내. 야 여기 3인이야? 네. 멋있어. 수고기 진짜 완전 만개. 응. 딱 갔을 때 해도 떠가지고. 예뻤어요. 고마워. 전화 드릴게요. 여기다. 왔어. 왔어. 도착. 다 같이 찍어야죠. 자유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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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너무 좋다. 약간 세부 같다. 세부가 왔어 세나? 네. 어머. 아 배지도 안 가면 돼. 너무 예쁘다 어떡해. 혜윤 언니와 예빈 언니. 와 진짜 귀엽다. 와 진짜 귀엽다. 언니 여기서 릴사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와. 어머 여기 뭐야? 여기 하와이 같다. 네. 얘기라도 해봤자. 우와. 동물놀이를 해봐요. 여보세요? 오리놀이를 해봐요. 야옹. 야옹. 웃음. 자. 이게 뭐야. 터디야? 혜연아 여기를 찍어서 올릴게요. 주문 색달 해수욕장. 어머 여기. 여기 띄었어요. 띄었다고? 고등학교 때. 여기를 띄어서 여기 시작. 어머어머. 어머. 언니. 하나씩 다 받아. 혜연 언니 한 잔 찍어드릴게요. 딱. 언니. 진짜 대박. 이거 사진 한 장씩 찍어야 돼요.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여기 가야 되나?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이야. 황홀이네 황홀이. 아아. 아아. 근데 진짜 여기 밑에서. 나 사위로 해요? 내 자위로 해요. 하하하하. 저기 밑에서 찍으니까. 우와. 나 나와나요? 나쁘지 않아요. 아 저 빨리요. 한번 뒤돌 해주세요. 하하하하. 저 좀 뒤돌하게 끝나네요. 우와 저 교육하는 건가? 미래가 될 수 있던데? 어 모래 날씨 너무 좋아요 막 춥진 않겠다 얕아볼래요? 여기 아스톱은 아주 스윙이나 수영 잘해? 네! 진짜? 아니 못하진 않아요 나 부르지만 안 돼? 못하진 않아요 우와 수완이 되게 영화 같아요 영화같이? 네 탈라와 탈라와 네 나 너무 부채 크나거든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입수하고 물이 너무 뜨거워 우와 이거 진짜 타겟트다 모레무덤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간 가겠습니다 신발을 즐기는 건 가이 가이 복 아 가이 바이 복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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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도야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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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를 무려주세요 아 근데 진짜 현실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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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요 바른 차례들이 저희가 포인트 딱 드릴게요 네 지금 수아가 심리라고 안하고 있습니다 아하하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묶고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컨텐츠 짜고 본인이 하기 자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림이 너무 좋아요 지금 목만 남아있어요 목만 남아있어요 너무 만족해요 정윤언니가 함박 웃음을 내가 여기서 얼굴을 가려줄게요 해를 우와 그림자 예빈언니 눈간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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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삐뚤잖아요 눈간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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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혔잖아요 오늘 다 찍혔는데요 오늘의 수령을 다 끝내고 샤워하러 갑니다 언니들 제 그림자 정말 날씨가 좋죠? 정말 날씨가 좋죠? 엄청 탔어요 엄청 탔어요 해시옥 프로 하는 거 아닌가 해시옥 프로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재밌었는데 저도 재밌었어요 언니 언니 찍고 시장을 갈 거예요 저희는 여기 시장으로 왔어요 서기포 내일 올 날씨 저희는 여기 시장으로 왔어요 저희는 여기 시장으로 왔어요 서기포 서기포 내일 올 날씨 쇼옥 프로 정돈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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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옥 주인이랑 저랑 네 고기 먹었던 그 집 전정구 씨 아닌 상태로 돌아다녔다는 그쪽이라고 여기 시장에 있다고 해가지고 가보자 하고 저는 갔는데 그냥 거기 밖에 막 이렇게 있길래 여기서 못가? 그래서 완전 진짜 맛있어 사실은 비하인드가 이제 고게 너무 맛있어서 한라산을 같이 한잔 두잔 세잔 이렇게 들어가다보니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카메라로 막 찍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안되겠다. 이건 천안장판이다. 삭제했습니다. 어쩐지 요 클립이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뒤에가 갑자기 끝났죠? 네. 갑자기 끝났어요. 여기 뭔가 프리인데? 어! 혜연 언니다. 어디에? 여기 있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일단 걸어놨어요. 우리 빨리 걸어볼까요? 찾을 때 처음으로 다이안제 산 거 아직 쓰고 있어요. 얼마나 됐는데? 7년. 뭐지? 이거 저거 아니에요? 맥세이프? 맥세이프가 안되더라구요. 3년이? 아유 분지러워. 얘요? 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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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좋은데? 아아. 골라서 저희가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을 때. 오시면 종이에서 주인들 거쳐주시면 돼요. 아아. 아아. 방청객님. 뭐 뭐야. 다녀와요. 방청객님. 아이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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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수인이가 또 말해봐야겠다. 아이오. 아아. 못 맞겠다. 아이오. 이 감성과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안 어울려요? 네 아니요 안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린내는 안 나 근데 약간 그 뭐 태우는 냄새 같은 거 봐 그냥 그린내는 안 나고 근데 여기 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감성 있는데요? 데뷔다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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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맛있겠다 우와 감성 뭐야 뭐라고? 어 안 되는데 아닌가? 비 온다고? 비 온다고? 비 맞는 거 같은데 나 비 와요 진짜로? 언니 저희도 먹읍시다 먹읍시다 잘 먹 자 얘네 여기 보세요 네 시원히 여기 보세요 손 찍어서 음 오 마이 갓 여기 여기 나무 어 응 봐봐 이거 아니야? 가져와 봐봐 모기 조심하세요 모기 조심하세요 모기 조심하세요 모기 조심하세요 근데 순차 리프트 안 올라올 거 같아 점점 아니 점점 허리가 허리가 야 거치가 여기부터 같이 갔겠다 야 야 너 옆으로 조금만 비켜줘 복강 올라왔어 어 복강 올라왔어요 아니 이제 유림이 옆에서 유림이 무릎 베고 뭐 할 수도 있어 다케도 큰데? 응 응 본부기 본격 오랜 거 봐봐 넘버 오 잘한다 하하하핳 한시도 가만히 좀 하세요 움직이면 좀 드세요 예 그래도 느끼하거든요 아니 응 이제 라면반 왔어 아하핳 컵라면 흐흐흐흫 재eyes 재밌었나요? 재밌었나요 여러분? 덕분에 네, 재밌었나요? 잘했다 재밌었습니까? 안녕 안녕. 웨이트 장에서 만나. 왜요? 고맙습니다.